오! 파티 파티 예아! 아! 반갑습니다 머리가 오랜만이죠 아 씨 머리를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줄 알아가지고 아 머리 막 하고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머리 진정히 안 되네 어떡하지? 오케이 근데 보기는 괜찮구만 오늘이 21일이죠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예스 사실 오늘도 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촬영을 하고 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그를 찍는 이유는 로그를 찍는 이유가 옆으로 돌면 안 되는데 로그를 찍는 이유 이제 최근에 또 앨범 그 저희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곧 저희가 컴백을 한다는 그런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그를 찍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뮤직비디오 관련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한번 묶을까 한번 묶을까 이번에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에 뮤직비디오 PM을 막고 또 촬영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도 진행하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너무 어렵고 음 처음이니까 솔직히 제가 뭐 GCF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영상 찍고 편집을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시간 날 때 스케줄 도중에 이렇게 짬 내서 촬영을 편집해서 그걸 올린 거였는데 지금은 정식적인 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감도 되게 많이 컸고 뭐 딱히 제가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지만 이제 어쨌든 스케줄 와중에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뭐 연출팀인가 아무튼 모여가지고 미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생각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도 막 뮤직비디오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리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아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금 내면의 어떤 감정들이나 상황들 뭐 모습이 뭐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는데 근데 호비 형 밖에 호석이 형 밖에 얘기를 안 해줬어요 호석이 형 밖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뭐 그것도 어쨌든 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코치코치 깨먹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뭔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좀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멤버들한테도 묻고 이제 영상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편집을 해서 감독님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는 어쨌든 스케줄 도중이었으니까 한참 바쁠 때였으니까 제가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진짜 막 내가 그래 이번에 진짜 감독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막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회사랑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음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멤버들을 찍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뭐 진짜 뭐 진지하게 임하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던 건 아니라서 좀 즐겁게 그냥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뭐 제가 솔직히 뮤직비디오를 뭐 이거 내가 찍었어 내가 감독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이거 로그를 안 찍었으면 분명 이제 어쨌든 감독 이름에 내가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약간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왔죠 약간 뮤직비디오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하려고 온 거긴 하지만 네 아무튼 한 번 해봤어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또 이렇게 댓글도 보내주시고 제가 또 소통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또 찾아오고 싶어가지고 또 온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다 하긴 했는데 저도 기대가 많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컷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진짜 공식 뮤직비디오에 뭔가 저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같고 이번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일을 해가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은 이제 하늘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진짜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상황들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로 한 번 정말 제대로 된 나의 소울이 들어간 약간 영상 BTS를 하면서 형들이랑 함께 하면서 한 번 찍어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생긴 거 같아요 또 되게 물론 관심이 많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했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아미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찍은 컷을 과연 아미들이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어떤 컷을 찍었는지 말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제가 어쨌든 모니터링을 또 해가면서 뭔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과연 아미들이 나의 감성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저는 아미 여러분들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뭐 로그지만 뭔가 로그지만 뭔가 뭔가 평소에 이제 정말 라이브를 했던 거랑 또 많이 다른 느낌이 뭔가 왜 다른 거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 로그나서 그런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냥 그런 얘기하고 그냥 찾아 뵙고 싶어서 온 거 왔어요 왔어요 왔고 아 그리고 최근에 콘서트도 했는데 뭐 제가 로그로서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왕 뭐 로그지만 꼭 제가 뮤직비디오 관련해서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있어야지 뭔가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흠 참 크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색하네 오랜만에 아 그리고 머리 오늘 그냥 간단한 촬영 끝나고 머리를 묶어놨었는데 제가 이걸 잠시 생각을 못 해가지고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당황했죠 굉장히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다 하려면 여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좀 길어가지고 저도 이제 머리가 좀 머리가 지금 이만큼 길었거든요 이 정도? 길었는데 저번에 못 기른 거 좀만 더 길러보려고 그리고 그때처럼 진짜 막 정말 답도 없이 기르는 것도 아니라서 좀 정리해가면서 천천히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삐져나가지고 내가 머리를 묶을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서 음 여기도 댓글이 굉장히 빠르구나 정말로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감독님과 상의하고 또 회상 얘기해서 정말로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려나?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은 뮤직비디오 좀 더 멋있고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결과물로 딱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뱉어놔야 돼 그래야 제가 K라고 하니까 오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려나요? 아이고야 잠시만 말없이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14분이구나.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 이건 뭐 항상 라이브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긴 하지. 옆머리 머리 정리하면 머리를 넘겨... 넘기겠습니다. 머리가 좀 애매하게 또 자라가지고. 무슨 말 하지? 뭔가 이거 라이브 켜기 전에는 뮤직비디오로 되게 뭔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뭔가 내가 한 건 없지만 근데 막상 또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맞아요. 최근에 또 콘서트 했죠. 맞아요. 저희 콘서트 했잖아요. 그때 진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는 이제 요즘에는 관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일들도 없고 객석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무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함성도 없고 뭔가 우리가 무대를 했을 때 잘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밖에 안 하고 그게 정말 일상이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이었는데 물론 이제 무대를 어쨌든 다양하게 하니까 뭔가 또 새롭고 좋은 기회이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콘서트를 하고 약간 그냥 아 그래 원래 내가 느끼던 감정들은 이런 거였지 그런 거를 좀 다시 되찾고 함성 엔비어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정말 아미들이 라이브로 함성을 보내주는 소리는 아닐지언정 그냥 그 함성 소리가 힘이 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할 때도 그 공연을 이끌어가는 힘 80, 90%가 아미들이 보내주는 함성이랑 눈빛이랑 표정 그리고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진짜 80, 90%를 이끌어가는 건데 내 몸을 더 뭔가 부실 수 있게?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엔비어스만 들었는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실제로 함성 보내주시는 게 들리니까 조금 그때 엔딩 멘트 때도 엔딩 소감 때도 좀 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고 좀 희망 희망감? 좀 안도감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콘서트였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고 편해지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온택트라고 하죠, 이번에 콘서트 한 게. 근데 그런 기술이 있는 거에도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었고 지금 현 상황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기술이 우리가 정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죠. 음 어? 당신의 바디아트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번역, 번역, 번역하신 거 번역기 돌리신 거 굉장히 큰 글이 하나 떵 올라오길래 뭐지 알고 봤는데 당신은 바디아트에 당신의 바디아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말이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게 있지 않았나 콘서트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했었으면 좋겠다? 좋아... 뭐야? 말이 되는 건가? 머리 왜 이래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 콘서트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콘서트 때 개인 2일차 시차 무대할 때 원래 머리를 다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뒤로 다 넘기고 진짜 고정을 쫙 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머리를 흔들어도 안 풀어지게 뭔가 딱 이렇게 쫙 해서 딱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하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딱 이 머리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하 2호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다 했습니다. 아무튼 콘서트로나마 이렇게 아미들이 좀 즐거워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또 곧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얘기하다가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 다 해가지고 얘기가...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한 줄 요약이다 이건. 뮤직비디오 열심히 찍으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어려웠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다 입니다. 아휴 오랜만에 하는 거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로그 찍을 겸 소통할 수 있을 겸 저 솔직히 이제 혼자서 로그 찍는 거 못하겠어요. 뭐 오늘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다 뭐 이랬고 저랬다 뭐 이렇게 반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왔고요 아미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나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보라합니다 그럼 오늘의 로그 아닌 로그 로그 아닌 로그? 로그 아닌 로그? 로그 10 아니지 어 10 21 정국이 로그 아닌 로그 끝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이 라이브는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내 댓글 안 읽어봐도 팬으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사랑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잘 가형해도 지금 내가 이거 뭐야 X를 누르면 되는 건가?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오 파티 파티 야 오 이런 것도 있군 어 옛날 이거 옛날 영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옛날 이거 옛날 영화다 반갑습니다 뭐 많네 이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새벽이고요 이게 새벽이고요 누와르 석판 발광 북사랑 팝 홍조 아니야 댄스 파티가 짱이구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어 뭐야 잔상이 남는데? 아 이거 웃긴데 이거? 다음에는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빰 빰 빰 빰 빰 빰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 웃기다 아무튼 이거 이거 X 누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X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와우 28분이 지났네 자 그러면 저희는 저는 정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이거 이거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이거 그죠? 다른 건 없긴 한데 하이라이트 저장 가볼게요 내가 정말로 가볍게 저장 재생 고맙습니다 I'll pop her you purple. Yeah. Bye